지난 18일 서울항공비즈니스 고등학교에서 세대 간 소통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세대 공감톱 런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세대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가감 없이 듣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런치 간담회는 진교훈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아 학생들은 진로상담, 대학 등록금 마련 같은 현실적인 고민부터 보안등 설치, 버스 배차시간 조정,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위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안전 취약지역의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설명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간담회 후 진교훈 구청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흔치 않아 이렇게 직접 학교를 찾아오게 됐다며 학생들이 겪는 작은 불편사항도 귀 기울여 듣고 각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학생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 소리를 듣는 세대 공감톱 런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